만성병과 암도 이렇게 전압이 떨어지면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밧데리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병식의 K-미료약 조병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암 환우분들의 정상 중에 가장 흔한 기력저하가 외신기능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문제입니다. 암도 대사질환의 일종이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주요 기능은 ATP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기운이 나는 것은 바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면 기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대사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포도당이 세판으로 잘 들어가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사기능이 떨어지면 먼저 인슐린이 포도당을 싣고 세판으로 잘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혈중이 납은 포도당들을 지방세포와 암세포들이 받아 먹습니다. 지방세포가 비대하게 되고 암세포가 자기 정식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상세포에는 대사기능이 떨어지니까 염증이 잘 생기게 되고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생기고 대사산물, 노폐물이 또 많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잘 만들지를 못하니까 뇌는 계속 배가 고프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과식을 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사기능이 떨어지면 혈당이 올라가고 피로감이 증가하고 중성지방이 증가하고 당독소가 축적이 됩니다. 또 이런 문제로 계속 기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파동장의 문제입니다. 파동장의 교란입니다. 우리 인체는 개체마다 파동장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미국 나사 출신의 천체물리학자인 브래넌이 오라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각 DNA의 유전자의 세포의 조직의 장기의 각 개체마다 파동장이 증명이 되었고요. 이게 양자의학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걸 양자의학, 파동의학, 에너지의학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보완대체의학센터에서는 바이오필드, 우리말로 생체장입니다. 한마디로 파동과 입자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입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동전의 뒷면이 파동인 걸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는 삼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장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동장이 교란이 생기면 우리가 몸에 병이 듭니다. 이 그림에 보시듯이 파동장이 결맞음이 유지가 될 때 건강을 유지하지만 이것이 교란이 되면 이그러지는 거죠. 그러면 질병이 생깁니다. 이게 납의 효과에 의해서 금방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에, 20년 뒤에 병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파동장이 교란된 곳에 에너지 블록이 생기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이 에너지 블록이 생긴 곳입니다. 여기는 몸의 특정 부위 또는 감정 스트레스가 축적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한의학이나 요가에서 기의 흐름의 장애, 정체 또는 억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에너지 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또 여기에 에너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기열순환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에너지 블록이 생긴 곳은 에너지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곳에 기열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에너지가 다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락 문제입니다. 경락은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것이 회복적인 구조가 밝혀졌습니다. 프리모관이라고 하고요. 원시 미세순환계입니다. 이 경락은 기열순환이 되는 곳입니다. 전문용어로 영혈과 위기라고 합니다. 영혈은 인체 내 장기에서 생성된 영양물질, 혈액을 이야기하고요. 위기는 기 개념입니다. 신체를 외부 병사로부터 보호하는 기에너지입니다. 여기는 에너지가 흐르는, 저는 쉽게 전기가 흐르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토끼의 배입니다. 우리가 복부에 이 경락이 많거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노드로 되어 있는 곳이 경락이고요. 선처럼 되어 있는 곳이 경락입니다. 주로 림프관 안에 많이 분포를 하고 각 장기마다 피부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 군데에 주로 위치를 하는데요. 피부와 피하지방 사이 경계부, 그리고 피하지방과 표청 근막 사이, 그리고 하청 근막하와 골막 사이, 여기 세 군데에 주로 혈관, 림프관, 신경 등에 풍부하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침 놓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은 정기적인 자극입니다. 순환 장애가 생겼을 때 침의 정기적인 자극으로 순환을 개선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프리머관 내에 마스터셀이 많이 분포합니다. 선천면역을 담당합니다. 이것을 한의학적 용어로는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가 통하는 자리.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염색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마스터셀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산화세포라고 이게 또 발견이 되었는데요. 크기가 1, 2마이크로미터로 아주 정밀한 현미경으로 봐야 볼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줄기세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재생기능, 상처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세포막의 전압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세포막의 전압은 마이너스 70mV입니다. 그런데 병든 세포는 30mV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배터리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막전위가 중요한 것은 세포에 전자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세포막 전압의 차이가 정상인들은 마이너스 70mV에서 90mV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30mV에서 40mV로 떨어지면 양성종량이 생기고요. 마이너스 15mV까지 떨어지면 악성종량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병상태도 이 전압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만성병과 암도 이렇게 전압이 떨어지면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밧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마노분들이 가장 흔한 증상인 기력저하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